8강 했는데 봤어? 봤지. 고두형 화면이 빨리 졸나잖아. 부산이야? 안 들려? 갈매기 소리 들리지? 깨로. 깨로. 응. 여기 삼바 음악 소리 들리지? 지금 장난 아니야 진짜로. 앞에서 막 춤추고. 여자들 기후에도 막. 장난 아니라니까. 굴하는. 네 콧바람 소리 들리는대. 잘 시간이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괜찮은데.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지. 밥은 맛있냐? 응. 맛있긴 한데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 신라면 낙가 찾기. 옵니다. 다시 대변까지 fini. 일별. 인별. 하아앗. 굴. 일별. 일별. 그럼 안된다. 열심히 해서 장가도 가고 한다며? 이번엔 장가 가야 된다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